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 입니다 오늘은 눈 중년에 서 눈 성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오늘 그 진료 오셨던 사례자분 케이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원래 큰 쌍꺼풀이 있는 눈이었는데요 40대가 되다 보니까 눈 앞고리 쪽에 쌍꺼풀은 보이고 바깥쪽 쌍꺼풀이 덮이면서 안보이는 즉 눈꺼풀 처짐 현상이 발생하여 2년 전 상안검성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늘어져 있는 살이 많다고 하여 살을 많이 잘라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수술 후에 짝짝이가 심하게 되었습니다 왼쪽 눈은 근육을 잘못 묶어서 앞부분이 많이 올라가고 오른쪽 눈은 뒤쪽이 올라가서 사납게 보입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년 눈 성형 즉 눈꺼풀이 늘어져 처져 보이는 눈을 성형수술 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카테고리에 맞춰서 수술 방법을 정해야 하는데요 1번 2번 3번은 현재 쌍꺼풀이 있고 4번은 쌍꺼풀이 없는 상태인데 우선 1번과 2번부터 살펴보면 태어날 때부터 쌍꺼풀이 있었던 경우에 서와 10대나 20대때 쌍수로 쌍꺼풀을 만든 분의 경우 중년이 되면서 노화로 눈꺼풀이 처져 내려와 눈이 덮이고 쌍꺼풀이 찌그러져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얼굴은 이미 기존의 쌍꺼풀 수술로 인하여 눈썹과 눈 사이가 많이 가까워져 있는 상태이므로 중년 상안검 수술을 하여 눈썹과 눈 사이 처진 살을 잘라내고 봉합하게 되면 눈썹과 눈이 더욱 가까워져 일명 아줌마 쌍꺼풀 인상이 되므로 왠간에서는 눈에 칼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태어날 때부터 있던 자연스럽고 예쁜 쌍꺼풀을 없애고 칼로 쌍수 라인을 만들게 되면 원래 쌍꺼풀보다 더 예쁘게 나오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되므로 처진 눈썹을 위로 올리는 눈썹 거상수를 하여 젊었을 때 원래 예쁜 쌍꺼풀 라인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성형한 티가 나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중년 눈 성형이 되겠습니다 3번 사례의 경우에는 젊었을 때에는 이렇게 눈꺼풀이 여러 줄의 겹주름이 있었다가 점점 라인이 이렇게 잡히면서 예쁘고 자연스러운 라인이 되는 경우인데요 이는 태어날 때부터 쌍꺼풀 그 인대가 없었는데 눈꺼풀이 구겨지면서 생기는 주름과도 같은 라인이어서 어떤 날은 이렇게 큰 쌍꺼풀이 생기기도 하고 전날 라면을 먹고 잔 다음 날은 눈이 부어서 오른쪽과 같이 쌍꺼풀이 풀려져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왼쪽과 같이 쌍꺼풀 라인이 있는 등 쌍꺼풀이 라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라인은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쌍꺼풀 수술을 해서 눈꺼풀 피부를 한 번 그 접어 주게 되면 주름이 덜 해 보이는데 이때 눈 주름살을 제거하다 보면 눈썹과 눈이 조금은 가까워 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리 고려를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에 태어날 때 쌍꺼풀이 없었고 그런데도 쌍꺼풀 수술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중년이 된 경우인데요 이러한 얼굴에서는 눈을 크게 뜨려고 보상적으로 이마 근육을 많이 쓰므로 인하여 주름이 이른 나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이렇게 전태궁이 넓은 경우에 그림과 같이 늘어진 살을 제거하고 위아래 피부를 봉합하고 쌍꺼풀을 만들게 되면 사진의 여성과 같이 눈썹과 눈 사이 거리가 좁아지긴 합니다만 눈이 커지고 이마 주름이 펴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두꺼운 피부는 발바닥 발바닥 피부이고 가장 얇은 피부는 눈꺼풀 피부인데요 두께가 얇아 야들야들한 만큼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지기 쉬운 피부입니다 이 눈 주름을 제거하는 수술이 상안검성형 수술이긴 합니다만 원래 태어날 때 예쁜 쌍꺼풀이 있었던 경우나 어렸을 때 쌍꺼풀 수술을 하여 쌍꺼풀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눈 주름을 제거한다고 중년의 쌍꺼풀 수술을 다시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은 선택입니다 눈 처진 것쯤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라고 하는데 이마를 수술하여 눈썹을 거상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그러한 수술이 도저히 염두가 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차라리 눈꺼풀에 칼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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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